005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PC삼립입니다. SPC삼립 은 는 동산은 1945년 상미당을 설립하고 1968년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후 재과 및 식품 판매 유통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 한방, 샌드위치, 케이크류 등을 제조 슬래시 판매하는 베이커리 사업부문 밀가루, 계란, 육가공품, 신선식품 제조 슬래시 판매 및 직영점 슬래시 휴게소를 운영하는 푸드사업이 있음 또한 식재료 및 관련 식자드 유통 및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유통사업부문, 그 외 물류 사업 등의 기타 사업부문으로 구성됨 기업개요-동산은 1968년 6월에 설립되어 재빵, 식품소재, 식품유통, 프랜차이즈, 휴게소 운영 등 기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식 트렌드에 맞춰 간편식사 대용식, 디저트, 샌드위치, 호떡 제품군을 다양하게 출시하여 CBS 유통 부문에서 점유율 높여가고 있음-2 대시 종속기업으로 식자 대유통업을 영위하는 SPCGFS, 상록엘가 등의 국내법인과 중국,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2 포켓몬빵 등 양산빵 판매 증가에 따른 베이커리 부문의 호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휴게소 운영 수익도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상승 대시 신제품 출시 확대로 베이커리 부문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며 태국 시암마크로와 업무 협약 체결하며 현지 베이커리 제품 생산과 유통 사업을 추진 중인 바 신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3년 6월 27일 기준 장마감 SPC3립의 시가 총액은 5,98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PC3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02위입니다. SPC3립의 상장 주식수는 862만 9,9009주입니다. SPC3립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PC3립의 퍼은 11,10배이고 추정 퍼은 9,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0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52원이고 추정 EPS는 7,42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7배 4만 7,3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간은 10만 1,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1번지억원, 662억원, 89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원, 405억원, 532억원입니다. SPC 3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2번지 91%이고 유보율은 873.2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1.39이며 전일 대비해서 0.81-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전일 대비해서